박선생. 나랑 어디 좀 가요. 어디를요? 가보면 알아요. 제가 회장님이랑 같이 갈 데가 어딨다고요? 우리 헤어진 사이인데. 가서 설명할 테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요. 일단 알았으니까. 이 손은 좀 놓고 가시죠. 우리 헤어진 사이인데 손은 왜 잡고 가요? 오늘까지만 좀 잡읍시다. 손 좀 잡는다고 이 손이 달아요? 뭐라고요. 아니 김학교 진짜. 회장님. 여기는 왜. 성모 마리아님. 저는 저 여기 있는 박선생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. 그런데 저 박선생 위안답시고 아프게만 하고 헤어지자고만 하고 울게 했습니다. 성모 마리아님. 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 박선생 손 놓지 않겠습니다. 맹세합니다. 박선생. 나 일에도 못 믿겠어요? 아니요. 저 회장님 믿어요. 저는 항상 언제나 회장님 믿었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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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